장혜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아 저기 있네? 화면에 나오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되게 젊으시다.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아 지금 누가 권지웅인지 몰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생존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두 분께서 주목한 이슈는 뭐였을까요? 일단 저부터 이야기 드리면 저희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는데 어쨌건 사실은 어대명 확대명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대선 주작까지 거치고 민주당의 사실은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재명 의원이 대표까지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민주당이 공격당할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재명 의원이 사실은 대선 때 보여주었던 약자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모두 발언 그러니까 처음에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조했던 것도 경제 관련한 기구와 민주주의 관련한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또 이어서는 반사 이익 정치와 결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신 자리 워크숍에 오셔서 야당 탓 그리고 전 정부 탓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것과도 좀 상응하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끝으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워낙 지금 물가가 어렵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요. 하루 종일 우리 당 이야기만 하다가 민주당 이야기하려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사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 내분 그리고 전직 당대표에 있다는 법적 소송 불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최고위원 지도부에도 고민정 의원 제외하면 전부 다 친명계라고 밝힌 분들이라 해야겠죠. 이렇게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준 민주당의 지도체제 재정비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거면 확실하게 힘을 몰아주는구나.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 패배했어도 총선까지 한 번도 이재명 리더십을 밀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견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양란의 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의 리더십을 잡고 총선까지 끌고 가게 되는데 만에 하나 총선에서 좀 부정적인 결과나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못 나오게 되면 그때 와서 이재명을 제외할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사실 이재명 의원은 다음번 대선을 상수로 둬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리더십이나 또 다른 후보군 가능성을 좀 키워줘야 될 시기마저 이재명 의원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이 양란의 검을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지 한편으로는 좀 유심히 지켜보고 싶고요. 당내의 친명 지도부 일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역시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고민정 의원이 친문을 대표해서 들어갔어도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게 별로 각을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나는 친문계도 포용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더 잘해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같이 단상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데 유독 고민정 의원에게 살갑게 말을 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 당분간 민주당은 친명이다 친문이다 할 거 없이 이재명 색채로 물들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저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흥미롭게 또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 어대명이었다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총평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장일찬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우려와 기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친명 반명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문 등등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의 특성상 이제 당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넘어서야 되는 건 친명 반명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민주당이 될 것인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당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혹은 아니면 무당층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해올 건가가 우리 지도부의 어떤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건 그것을 이제 경제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로 시작해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좀 기대하고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원래라면 이 타이밍에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야 맞는 순서인데 저는 장점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까지 친명 지도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단일한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어떤 리더십이나 정치적 결단이 조금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과감하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들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신임 대표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좀 믿고 싶고요.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협력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만약 지도부 개파가 막 나눠져 있고 친문 친명 또 제3세력 막 싸우고 있으면요. 당대표가 결단해서 정부의 어떤 민생 법안이나 여당이 발의하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슈를 받아주려고 해도 집안이 시끄러워서 뭘 하나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그 시끄러운 집안에 있어서 그 비애를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차라리 깔끔하게 이재명 리더십과 이재명 위주의 어떤 최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게 발목을 잡으려고 했을 때도 아주 강하게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만 솔직히 민생 법안이나 경제 법안 그리고 세제 혜택과 같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뤄질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통크게 협치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당의 지도부 체제 친정체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게 사사건건 강하게 발목 잡는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의외로 강성 이미지 파이터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협치도 통크게 하는구나라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자의 모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어서 이야기 드려보면 저도 오늘 약간 정쟁보다도 좀 생산적인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치면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은 당시 두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 캠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정책적으로 사실 겹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야가 공의 당시에 겹쳐지는 어떤 정책이 있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그것만큼은 좀 빠르게 추진해보자.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책임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된다고 하면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아주 강한 리더십이 민주당 제1야당에 세워졌잖아요. 의석수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리더십이 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비대위 출범이든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든 뭔가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 리더십이 세워져야만 이게 여야 간의 형평성 있는 대화나 여러 가지 바터라고 할까요. 이런 협치를 위한 의사소통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겠네요. 두 분 다 새로 생긴 지도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가 취임 첫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하던데요. 개파 갈등을 좀 수습해보겠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개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시나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그럴 수 있겠다 아니겠다 말하기가 어려운 성격인 것이에요. 특히나 결정적인 순간은 공천과 관련된 어떤 시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견되기로는 이재명 의원의 임기 중에 총선 공천을 하게 되고 그때 결과적으로 어떤 공천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핵심적으로 볼 것은 어떤 개파의 사람들을 몇 명 더 넣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좀 유능한 사람들을 공천했다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 속에 이제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야 되지 그냥 친문과 친명 사이에 어떤 기계적으로 몇 명을 좀 나눠넣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결과든 사실은 저는 실패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그때쯤 가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총선 공천도 문제지만요. 총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들고 나올 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색채를 얼마나 지워내느냐. 이때 아마 개파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도 약간의 기미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의원이 본격적으로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또 뛰어야 되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는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변신 잘하는 게 이재명 의원의 장점이나 단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색깔을 완전히 지워내고 과거 정부의 실정이라 평가받았던 부분을 이재명 의원이 나서서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과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하고 행정관하고 했던 친문계 의원들이 그러한 민주당의 정책적 기조 변화를 그대로 용납하느냐가 한두 자리 컷오프하고 공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첨예한 개파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개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실 지도부에서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꺼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무례함을 꾸짖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수단으로서 지금 단계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건 저는 조금 무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 될 때 항상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전대무사히 잘 마무리했고 사실상 단일 지도체제나 다름없는 고민정 의원도 아주 강한 반명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지도부를 구성했고 국민의힘 상황이 여전히 안 좋죠.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될 때 민주당 새 지도부가 좀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을 때 박수칠 때 적당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1절 박수 받았는데 2절, 3절, 4절 부르면 처음에 박수쳤던 사람들이 다 돌아섭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운운하는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준이 아니라 과도한 비난과 특검법 운운하는 것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00일을 넘겼을 뿐인데 좀 과도한 발목잡이 갔다라는 생각이 불거지게 되면 민주당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정치 참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분위기 좋은 민주당이 이런 정쟁성 인슈에 매몰돼서 지도부가 취임 일성을 내기보다는 이재명 의원이 당선 소감이나 첫 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으로 국민의힘과 민생 경쟁을 펼치는데 집중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길이겠죠. 좀 이어서 이야기 드려보면 그러니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유권자가 당원인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포괄해야 될 분들은 당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에서 51%의 지지를 얻을 수 있냐 없냐가 정당의 사실은 경쟁의 핵심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사업 리스크 아니 죄송합니다. 사법 리스크 대응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야당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가기는 힘들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도를 보면 경찰이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발언 중에 마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사업을 허가해줬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등으로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언론 보도 종합해 봤을 때 약 7가지 정도의 의혹 혐의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사적 의혹,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마지막으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옆집, 합숙소 사용 의혹 등 총 7건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이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 의견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아픈 주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업, 쌍방울이라고 다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그냥 실명을 말할게요. 쌍방울의 계좌에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 변호해줬던 변호사 소속 로펌으로 20억 원이 들어갔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갑자기 그 20억 원이 다시 쌍방울로 흘러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로펌은 에스크로 방식의 거래라고 하지만 에스크로 방식의 거래는 로펌이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원래 회사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회사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대신 구입해 주는 겁니다.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에스크로 거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상적은 20억 원의 자금 흐름이 있는 것인가. 이게 이재명 의원을 잘 아는 주변 관계자들이나 제보자들이 증언해왔던 20억 원의 추가 변호사비 대가는 아닌 것인가에 대한 수사가 실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뼈아픈 사법 리스크가 많아서요. 이재명 의원은 물론 기소가 되거나 소환 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이건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라고 하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실체적인 증거를 앞세워서 소환이나 기소를 시도하게 될 경우에 이 리스크 앞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좋아도 앞으로 예정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정된 위기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께 혐의가 있는 것 관련해서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작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더 진전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사실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 사건을 질질 끌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계속 흠집은 내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없는데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려 이재명 대표를 두고 사법 리스크를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이 정말로 이재명 의원을 구속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수사 중이고 혐의가 있다. 누군가가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또 적절하진 않다. 이런 생각도. 여기서 저희가 법적인 사실을 따질 건 아니지만 쌍방울에서 이재명 의원 변호인 로폼으로 20억이 갔다가 갑자기 20억이 회수되고 그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온원을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못하다. 분명히 의혹이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정황 증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둘 수는 없고 당연히 수사결과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해명이든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석 보름달처럼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네요.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추석 전에 기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추석 전에 기소를 하겠다가 아니라요.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만약 할 거면 9월 9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돼요. 3월 10일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해당 선거가 끝나고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6개월을 넘겨버리게 되면 추후에 증거나 혐의를 포착해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기소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편의상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너무 짧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만약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표 혐의 등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모아진다면 일부러 추석 전에 맞춰서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 전혀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 결과나 여러 가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진술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일단 기소하고 보자 아니면 저 사람은 뭐라도 털어서 해야겠다 이런 사실은 나쁜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과는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해놓고 사실 나중에 무죄받아도 상관없잖아. 시계 기소라고 하면 저는 더 역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